다음 뉴스입니다.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 16 시리즈의 중국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에 21일 국내 증시에서 관련 종목의 주가가 동반 상승했습니다.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BH는 전 거래일보다 3.64% 오른 17,63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. 이 종목은 장중 7.11% 오른 18,220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. 자화전자, LG 이노텍 등 아이폰 부품 종목들도 동반 상승했습니다. 앞서 지난 18일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 포인트에 따르면 아이폰 16 시리즈는 지난 9월 출시 이후 3주간 중국 판매량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0% 증가했습니다. 이는 아이폰 15 출시 당시 판매량이 전작 대비 4.5% 감소한 것과 대비되는 수치입니다. 고급 모델인 아이폰 16 프로와 프로맥스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44% 늘었습니다. 증권가에서는 아이폰 신제품 흥행이 예상보다 부진하다고 하며 이들 종목에 대한 목표 주가 하향이 줄어들었고 실제로 주가도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. 그러나 중국 수요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면서 애플 주가는 1.23% 오른 235달러를 기록해 애플 주가가 3개월 만에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자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도 되살아난 것으로 풀이됩니다.